경북 신도청 이전을 앞두고 예천군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에서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관실태 등을 점검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에 대한 시세 조장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반드시 허가 등록업소를 이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천군은 적발업소를 이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